인천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상호존중 및 배려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한 영상 콘텐츠는 교원, 학생, 학부모용 상호존중 교육활동 보호, 초등, 중등용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퀴즈와 학습자료를 포함한 교수 학습 과정안 등입니다. 특히 상호존중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용 영상은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